퇴임을 두 달 남기고 마지막 국제 다자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설탕을 잔뜩 쌓은 듯한 독특한 형태로 유명한 빵지 아수카르 산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은 취재진의 요청에 맞춰 손을 맞잡거나 손뼉을 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사진을 모두 촬영한 정상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회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제야 뒤늦게 회의장 쪽에서 걸어 나오다가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현지 매체 지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촬영장에 늦게 나와 공식 사진에서 제외됐다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쥐스탱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에서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현직 대통령이 국제행사 단체 사진 촬영 일정에 의도적으로 빠지는 게 아닌 지각으로 동참하지 못하게 된 건 이례적입니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정상회의 때에는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단체 사진을 찍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